추정님 맞습니다 잠깐 스탑! 잠깐 스탑! 이거 보호막 제아실 쪽에 아 이거... 이거 코트형이에요 코트형 지금 말씀하시면 누구죠? 지상님인가요? 빨강입니다 빨강 아 맞네 그럼 지상님이 아 뭐야 아 추정님 아니면 지상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 맞구요 아 본인 맞다고요? 저 아니시면 저 아니면 코트형님 죽여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근데 지상님 죽이지 말고 추정님을 죽여야 돼요 추정님이 위치가 지금 아뇨 변수 만들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추정님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저랑 왼쪽에서 오른쪽 동선 탔구요 그리고 족구의 검님은 근데 저도 추정님이랑 계속 다니다가 제가 살짝 뭔가 추정님이 계속 미션도 안하고 있고 저는 안보이는게 맞죠 저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미션을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저를 약간 몰아가시는데 저를 몰아가시는데 전 진짜 아닙니다 저 죽이고나면 더 이상해질겁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지상님 아니면 추정님이라고 하는데 추정님의 변론을 지금 누군가가 콕비님이 지금 너무 말씀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지상님입니다 지상님 아니 근데 시체가 어디서 발견됐어요 말리지 말고 누구 죽은거에요 시체가 어디였다면 보호학지역실인가 통신실인가 그쪽이었어 근데 추정님 오른쪽 동선이었는데 제가 CCTV볼 때 오른쪽 동선이었는데 아 근데 코트씨 이거 어쩔 수 없는게 일단 장신이... 아 저 죽여보세요 저 죽여보셔도 아닙니다 저는 지상님이랑 추정님 따라다녔어요 지상님 계속 돌..뱅뱅 돌고 계시길래 지상님인가? 아닌거 같애 그러고나 저는 미션하러 갔구요 추정님도 계속 제가 따라다녔습니다 추정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말이 안되는게 저희 원자로 터졌을때 4명 근데 나중에는 저는 소프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아니 원자로 터졌을때 4명 다 있었어요 여러분들 끝났잖아요 저 혼자 따로 있었다 그러면 지상님이 이번판에 저를 지목을 하셨는데 만약에 저를 골랐는데 제가 아니다 그럼 지상님은 돌대가리에요 저는 돌대가리구요 이와 어차피 돌대가리였고 자 저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찍지마세요 진짜로 검정색이 혼자 있긴 했고 노란색은 확시고 왜냐면 원자부터 제가 혼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지목을 한다? 그러면 제가... 저 계속 돌아다녔어요 저 계속 돌아다녔 저는 추정님 아니면 지상님 계속 의심을 했고 제가 못본사람 뮤지님이랑 또삐님이었어요 왜 저를 지목하시죠? 와... 자 일단은 저는 찐텐 안부리고 그냥 조용히 죽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니란건만 알아두세요 지상님 잘가시구요 다음판에는 지상님 맞고요 우주개 왔어 어? 바보들 하아아 자 knife 자 NA 아 나 나 나 따 찾ика 진짜로 ati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닌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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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봐 지상님이 존나 개트롤이야 내가 추정님 처음에 찍었잖아 말했잖아 미션도 안하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길래 내가 추정님을 처음에 찍었는데 왜 추정님을 보호해주냐고 오우 아 나 진짜 오이 없는게 아 정말 억울하네 진짜 아니 코트 형님 나 왜 따라왔어 왜 따라다녔기는 의심하려고 따라다녔지 추정님 죄송합니다 추정님 죄송합니다 일단 처음에 내가 추정님을 의심을 했잖아 근데 지금 다들 아니라고 막 감싸주는 거야 이 모지리 새끼들이 아 끝까지 추정님으로 돌아다녔지 아 끝까지 추정님으로 몰아갈걸 그랬네 아 어 아 이거 시체 왜 못봤어? 야 뭐야 이거 내가 눌렀어? 내가 눌렀어? 어 니가 눌렀어 아 내가 눌를라 했는데 너 왜 시체 왜 못봤어? 어디였어 시체 어디 나 몰라 어딘지 시체 어디였어? 창고 아래 니 바로 아래 나 이거 그 뭐지? 그 저기 미션하고 있었던 거 봤어 형? 어 나 니 봤어 아 근데 니 왜 안 누르나 했어 근데 미션하려고 하는데 리포트가 갑자기 반짝한거야 움직이는데 어 그래서 왔다갔다 하면서 리포트가 반짝반짝 하길래 이제 광클하면서 눌렀는데 거기서 떴거든 아냐 근데 이거 니 동산에서 못보는게 말이 안되는데 근데? 아니 창고 정확히 어딘데? 자 지상님 안녕히 가시구요 창고 아 가라 아 그냥 가 아니 맞아 백프로야 백프로야 아니 시민이라도 죽이고 가야돼 아니 근데 이거 지상이 잘못이 맞아 아니 근데 확실한게 아니라 이거 아 죽여버려 자기가 누른지도 모르니까 나는 광클하다가 눌린건데 아니 지상아 미안하다 진짜 이게 야 너도 봤지 너도 딱 아 너도 봤을텐데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 있는데 아니 근데 자긴 잘못본선술 있는데 핑크랑 하얀히 같이갔거든요 근데 자긴 잘못본선술 있어 근데 핑크랑 하얀히 같이갔는데 핑크랑 하얀히 같이갔어요 우리 아래 다XXp 있어가지고 아닌가? 스테이닝님 찍으면 되기는 아 근데 그럼 맞아 왜냐면 나는 아래까지 안 내려갔고 아니 아니 나는 핑크 본적 없고 나는 돌아가지고 바로 그냥 원자로에서 미션하고 있었어 형 원자로 미션? 나는, 나는 중앙에 있었어 하얀 분양이 처음에 같이 내려갔단 말이야 썰고 갔네 그니까 내가 맞는거 같아요 찍어봐 인지경 썰고 안갔어 안갔어 맞는거 같아 그러면은 지상이 찍고 아니면 인지경 찍을게 오케이 오케이 그게 맞아 죽여 마땅해 죽여 근데 박사장 자자 낄 수도 있어 이건 나는 왜 나는 중앙에 가린 적이 없다 박사장 자작일수도 있긴 해 근데 진짜로 너 아니면 스톡 찍을게 아니 나 아니야 진짜로 나는 바로 원자로가서 이거 눈빠로라니까 나이스 맞구요 예 아 이렇게 해서 복수를 해야돼 제발 닥쳐 지상님 제발 닥쳐주시구요 예 죽으시구요 예 나이스야 어 아 너무 판을 흔들라 그래 아까 내 추리가 안 먹힌게 너무 빡쳐 죽어 이것도 게임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팩트구요 자 이게 감정이 안살아 감정이 이입이 안될래 안될 수가 없어 오케이 그 다음 누구를 몰아갈지 이제 슬슬 봐야겠다 음 뜨뜨도 지금 cctv 계속 보고 있네 뜨뜨도 지금 cctv 계속 보고 있네 자 이거 cctv 100%야 이거 cctv 100%야 방금 자 자 저는 저는 제가 말하겠다 저 임포스터 맞아요 네 아니에 가세요 사장이도 맞아요 왜 왜냐면은 둘이 같이 다니다가 사람 한 명 죽인 다음에 사장이 한참 뒤에 cctv 불 들어오는 거 보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내가? 아니야 맞아 사장아 맞아 아니라니까 나 아니야 너 맞아 사장이가 저럴 때 아니라는 근거를 대는데 아니야마 아니야 박사장을 조심해 아 나 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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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회관님 박사장 안녕히 가세요 사장님 안녕히 가세요 이거 추정님이야 이거 추정님이야 이거 추정님이야 아 진짜 이거 추정님이야 100%다 이거 진짜로 아 너무 대놓고 드린다 아 이제 추정님이야 아 너 이따 추정님 달아줄게 아 진짜로 추정님이야 아 추정님 달고 나 달아줘 아니 너부터 달아 아니 추정님 달고 나 아 더럽게 못하는게 아니라 아 다리가 너무 안빠졌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나 얼마만에 걸렸는데 아니 아니 그니까 박사장씨가 왜 처음에 저 저 갈등댐이 나를 죽이라 해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의심 받아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죽이라 했던게 아니 아니 내가 죽이라 했던거 아니라 형님 저 눈, 눈가루님이 그랬어요 눈가루님이 의심했어요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인포 디지게 안걸리네 와 씨 존나 안 걸리네 진짜 맨날 크로운이 한 판밖에 못해봤어 아이 정말 어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방금 누구야 노란색인가 아닌가 어 방금 누구야 어떤 새끼야 조심해야되 이거 보아 아닌가요 아이고 선생님 제가 복수해드린 그 추정님 네 뭐야 아니 이거 맞아요 이거 맞는게 경쾌하니 경쾌하니 제가 뛰어가는거 봤어요 잠깐만요 제가 뛰어가는거 봤죠 네 제가 봤어요 경쾌하니 그거는 뿅뿅이 근데 추정님이 거기서 내려오더라구요 저는 그냥 훈등하게 난벽을 버리고 그냥 정기실에 밑성아 왔어요 음 그랬으면 당신이 지체를 봤어야 돼 아 아 추정님 안녕히 가세요 잘가 얜 가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바이 안녕히 가세요 따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러 зачем 여러분 이제 여러분 Props 여러분 이제 당신 아니면 타이밍 우리 담아줄게 저 수정 아니고요 저 뮤직비디오인데 빨간색 벤트를 왜 타셨어요? 뭐지? 어? 빨간색 벤트를 탔는데? 무슨 소리야? 누구야? 누구야? 어? 빨간색은 나인데 내가 벤트를 탔다고? 무슨 소리야? 나 빨간색인데? 와 이게 뭐 빨간색 벤트를 왜.. 아 이거 그냥 생사람 잡기네 오케이 알겠어 단판에 죽여줄게 누구지? 여자였는데? 뮤직님인가?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계속 흔들게 나 이번에 미션도 안해 난 진짜 진짜 아니야 왜 나를 의심해?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나 아니야 나라고 아까 몰아간 사람 벤트 탔다고 또 신규로 봤네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계속 가만히 있어 줄게 계속 가만히 있어 줄게 계속 가만히 있어 줄게 와.. 존나 빡치네 근데 이것도 어찌보면 게임의 일부니까 빡칠 필요 없지 어 네 까지 자,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나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여러분들 왜... 아니, 잠깐만. 전판에 어떤 여성분이 자꾸 저한테 벤트를 땄다고 그러는데 저는 벤트를 탄 적이 없어요. 왜 벤트를 땄다고 구락가세요? 그러니까 벤트를 안 땄는데... 벤트를 타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자기는 임포스터도 아니야. 아니, 무엇을 위해서 구라를 까냐고? 뭘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아, 왜 나... 뮤직님이 나 지모한 거예요? 아, 왜 자꾸 신기로 봐요? 아, 나 벤트를 안 탔다고! 나 시민인데... 당신도 시민이잖아! 아, 왜 자꾸 벤트를 땄대! 아, 왜 자꾸 벤트를 땄대! 또 신기로 보네? 아니, 구락가는 건 이건 진짜 아니야. 오케이. 조금 더 미안해. 그는지 뭐든... 하나, 둘, 둘, 셋, 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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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뭐야? 그러면... 어, 끊은지건데? 어? 뭐야! 저... 저 사람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저... 아니, 저... 아니, 근데 저 사람이 신고했는데 죽었어! 뭐야? 아니, 저 사람이 뭐야? 신고했는데 죽었어! 아니 신고하고 썰어놨네 이거 아니 신고하고 썰어놨 아니 저거 어떻게 신고했는데 아니 시체형 어디야 시체형 내 말 좀 해줘 죽은사람 제발 어 민형 하정아 잠깐만 어? 나 일단 한명은 확실히 봤어 눈깔은 님 저거 말 못한다는데 아니 시체형 어딨어 아니 내가 CCTV를 봤다고 눈깔은 님이 죽이는거 아 난 아니야 봤다고요? 난 아니야 아 일단 봤다고 하니까 어 봤다고 하니까 봤다고 하니까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근데 한명 더 있었는데 거기 동시에 키가 났나봐 이거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근데 어차피 이래도 이기니까 오오오오 나이스 맞네 와 맞네 뭐 타요 CCTV 왜 이렇게 왜왜 왜왜 동시에 키 나면 이건데 동시에 키 나면 이거 아 진짜요 버그 걸려가지고 아 근데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 타이거지 왜 죽였어요 네? 아 쟤가 왜 죽여요 사람을 오케오케 바로 진돗비 오케 진돗비 가자 진돗비가 오케 빨리 끝내 빨리 끝내 빨리 끝내 빨리 끝내 이게 맞지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면 누구야 그러면 오케오케오케 오케 확인 박사장 나 아니라고 그치 타요형은 확실자 찾았으니까 나 아니라고 박사장 이거 아니 이거 아니 감수세야 이거 아니 감수세야 진짜 감수세야 박사장 이거 감수세야 무조건 김인직이야 김인직이야 김인직이라고 나 타요형 믿어 저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들 충전 복귀 와 저 일단 스킵할게요 저 진짜 아님요 하하하하하 태연님이 저 의심했어요 일단은 근데 저 확실해요 타요형이 잡았잖아 아니 근데 한 명은 맞추고 한 명은 다른 사람을 찍었다? 어? 어?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네 These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구 한명 킬각을 내야 되는데... 제가 발견했어요. 어디죠? 여기 뭐라 그러지? 여기 식당인가? 여기 식당 같은데? 식당이에요. 아... 식당에서... 4명 다 같이 있는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관리실에서... 나 이거 전기 끌어가고 있는 리포터인데... 그 조... 족구의 검형님이 관리실에서 나왔는데... 근데 거기 시체... 그 앞에 문 앞에... 제가 눌렀는데? 자작 아니야? 아니 뭘 자작이야... 아니 뭔 소리야... 아 왜 그래 또... 아니 진짜 자작 같은데... 왜 이걸 자작을 해... 지금 방금 내려오신 분은... 날 봤을까... 내가... 죽이고 자작... 아니 저는 못 봤죠... 불꽂을 수 없는데... 못 봤는데... 리포터 누르면서 봤는데... 이게... 밀어 밀어 밀어! 아니 잠깐만... 왜 날 찍어? 왜 그래? 아니 밀지 말고...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아니야... 아니 나는... 아니야... 난 아니라고! 난 진짜 아니야! 박사장...? 난 진짜 아니야... 나도 박사장님 찍을래 그러면...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죽이고 자작을... 아니... 아니 너무 감수성이 부부해... 아니 이 사람들아... 말이 안 돼... 아니 진짜... 맞네... 맞췄네... 어? 봐봐... 봐봐... 이거... 뭐야... 마이크 끄고... 왜 저를 내린다? bells... enas... 들혼鐵... God... stam역 ... obtain... 알 espa... ㅋㅋㅋ ... 개... 와 추정님이야 추정님이야 추정님 추정님이었어 와 대박이다 와 야 추정님이야 추정님 수트님 수트님 추정님이야 추정님 문 닫히고 나서 자 일단은 자 일단 한명씩 얘기를 해보세요 자 저부터 얘기할게요 자 문이 닫혔었어요 문이 닫혔어있고 추정님이랑 저랑 타윤이랑 셋이 같이 있었는데 추정님이 타윤이 그 뭐야 멀뚱멀뚱하더니 그냥 타윤이 딱 죽여버리고 나서 갑자기 마이크 켰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누른거고 내가 신고했습니다 이거 추정님이에요 아 제발 진짜 한번 믿어줘 진짜 와 자 추정님 말씀하세요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저분이 다 아셨고 제 상황이 저게 다입니다 근데 따져보세요 제가 그렇게 아까부터 자작을 했던 사람인데 또 자작을 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자작을 한건가요 추정님은 그래요 아까 전판에 자작을 의심 받지를 않았었어요 추정님은 전판에 자작 의심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고 자작 의심을 받았던 사람이 저였는데 두판째 자작을 한다 추정님 논리를 하면은 제가 또 자작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추정 아 진짜 대박이다 와 그렇게 죽여놓고 그냥 와 진짜로 화날때 저렇습니까 자 저희 셋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고 추정님이 자 전 본것만 의거해서 말씀드리기 추정님이 타요님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제가 눌렀습니다 놀래가지고 시체는 제가 눌렀습니다 과연 놀래서 그 누를 그게 있을까요 죽이고 바로 이렇게 눌렀어요 와 추정님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연기자 해라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와 나 저 멘탈 나갈라 그래 와 미쳤어 진짜 야 그 상황에서 죽이고 나서 자작을 하네 근데 그거 트롤 아닌가 와 진짜 추정 대박이야 미쳤다 미쳤어 자 코트 형님 밀어 대박이란 말 너무 많이 했어 밀어 와 원래 대박이란 말 잘 안 쓰시잖아요 야 코트님 이걸 가지고 대박이란 말 한마디로 나를 죽인 나를 민다고? 왜 죽였어요? 와 아니 명탐정 간만 뭐야 야 뭐야 뭐야 대박으로 맞춰버린다고? 감독이 뭐야 뭐야 감독이 대박으로 맞춰버린다고? 자 이거 저기 스티씨 뭐네 당신 방프랬죠? 하하하하 100%야 아니 이 새끼가 느닷없이 갑자기 대박이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어? 말이 돼? 아니 알겠어 아니 형님은 형님이 아까 계속 몰아가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대박무세 알겠습니다 대박이란 말 안 하겠습니다 하하 나 채팅한거야 여러분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아 그래 어? 나 노란색이랑 민트색이랑 같이 내려가는 거 봤는데 민트색 갑자기 죽어 있었습니다 예? 그럼 노란색 죽입시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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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빨리 날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진짜 사람 많아 내가 옹불해주고만 당해봐서 알아 당해봐야 돼 이거는 진짜로 아 뮤진이 많이 가시고요 지상님 저랑 같이 전기 끌어오셨잖아요 아 나 뮤진이랑 같이 내려갔는데 그래! 검정색이랑 유진 같이 내려갔다고 지자상이랑 유진이다 그러면 근데 같이 내려갔는데 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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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토비야 개소리 짓거리고 있어요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대 아 근데 이거 정확하게는 아닌 게 그냥 개소리 하지마 너네네 개소리 하지마 유진님 아니면 토피아닌지 이따가 있는데 개소리 짓거리지마 아 개소리 확정 개소리 확정 개소리였어 아니 근데 진토비님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알아? 아니 후한이 두렵지 않나? 아니 진짜 못 본 것도 봤다고 아까 구라친 것도 존나 웃기고 아 미진님인가 그분은? 아 자매인가? 신기루자 어 아 존나 웃겼어 진짜 자꾸 꿈꿔 어 어 ㄹ ㄹ ㄹ Pronunciation 치 어레 banc 아 뜨창 났네 아 마이크를 안타고 와 뜨창 났다 이거 왜 죽였어 왜 죽였어 누구 죽였어 빨리 말해 계략 아니야 계략 아무도 안죽였어 걸리지마 다 죽여버릴거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띠띠씨 왜 죽였어요. 띠띠씨 왜 탔어요. 띠띠씨 왜 탔어요. 마지막에 나 죽이려고 쫓아 놓은 것 같은데. 야 근데 야 뭐야. 왜 이렇게 말이 쏠렸어 뭐야. 야 잠시만 너무 말이 쏠렸는데. 일단 일단 제가 이거 시체 본거는 그 의무실이거든요. 근데 애초에 저기 띠띠씨가 밴드를 타러서 봤기 때문에 일단 죽입시다 일단. 일단은 근데 내가 범인인게 나왔으니까 나를 안 달고 가는건 어때? 나 선량한 이름을 받는다. 어 죽어. 어 죽어 일단 죽어. 어 죽어. 어 뜨창났어 죽어. 어 뜨창났어 빨리 죽어. 말하지마 말하지마 말하지마. 어 잘 죽어. 범인은. 네 응 하나 남았어. 하핳. 절 외치기. 이거 추정이네. 이거 추정이야. 나눔 가루기 했기 때문에 박사장도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 이거 100% 추정이야. 100% 추정. 100% 추정이야. 어 안 보이죠? 벤트 탔죠? 벤트 탔죠? 벤트 탔죠? 벤트 탔죠? 추정이네. 어 여기서 아 추정이다. 추정이 맞다. 추정님 맞아. 추정 맞아 추정 맞아. 얘 저기로 갈 수가 없어. 오케이. 오케이. 아. 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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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건 박사장이다! 박사장이다! 가루님 박사장님 저랑 같이 생겼잖아요 박사장님 안녕히 가세요 나 아니야! 아니 추정 나 아 맞아요 맞아요 박사장님 안녕히 가시구요 잘 죽으세요 잘 죽으세요 잘 죽으세요 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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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장은 임포스터였습니다 나이스! 뽀뽀뽀뽀 이거도 익히라 했는데 나이스 박사장 임포스터 존나 보네 진짜로 개소리야 아 아니 나 오는 줄 알았어 뒤에서 나는 추정님 아니면 박사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정님이 죽었으면 무조건 박사장이지 어 그게 맞죠 오는 줄 알았어 오는 줄 알았어 오는 줄 알았어 아 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오는 줄 알았어 뭐..어? 어? 어딥니까? 아... 어딥니까? 누구요? 누구요? 저 무슨 갈게 없어요 아니 잠깐만 뜨뜻님이랑 저랑 관리실이 있는데요? 뮤지님 벤트를 타가지고 같이 있겠죠? 당신은 의무실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의무실에서 나왔어요 아 이거 타혜님 말이 맞아 뮤지님 안녕히 가세요 아닌데 뮤지님도 당해봐야돼 당해봐야돼 아 뮤지님 안녕히 가세요 아 저 봤어요 뮤지님이 난운가로에 아님 죽이는걸 제가 봤어요 아 봤어요 제 눈으로 봤어요 아 봤구요 뮤지님 안녕히 가세요 저 눈으로 봤어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뮤지님을 죽이세요 아 못봤나? 아 아냐아냐 봤었나? 아 모르겠다 일단 맞아 아 맞아맞아 봤었어 봤었어 잘가시구요 안녕히 가세요 아 나도 신규로 봐요 줌 오케이 잘가시구요 저 인파 왔는데 밴드 탄 적 없어요 이 미친사람들아 나도 단적 없어 딱 단적 없어 나 단적 없어 나이스 아 복수하니까 존나 속 시원하네 그 와중에 나 찍고 있더라 진짜 와 그 와중에 나 찍었어 봤어? 와 와 정말 무섭습니다 아 뜨 뜨 뜨 뜨 뜨 뭔가 뭐? 나 아니라고 뜨 뜨 야 너 설마 나 의심하니? 나 아니라고 근데 니가 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난 도망갈게 뜨뜨다 이거 뜨뜨네 아 씨발 뜨뜨가 나 죽일라 그러네 아닌가? 뜨뜨야 나 아니야 나 의심하지마 방금 뜨뜨는 의심의 끈을 놨어 뜨뜨가 나는 적인줄 알았어 임포스터인줄 알았는데 어 지금 갈색이 지금 나한테 살짝 접근했어요 발이 보였습니다 어? 박사장이네? 아닌가? 와 아니 이거 뭡니까? 자 뜨뜨야 나 아니야 나 확인했지 나 아니라고 계속 시체 위치 어딘가요? 시체 위치 어딘가요? 아니 아니 이거 내 앞에서 뜨뜨야 뜨뜨 이거 뜨뜨야 뭐 개소리야 아니 아니 아 잠깐만 이거 임직이 형이다 아니 잠깐만 내가 일단 내가 먼저 얘기할게 리포트를 내가 했으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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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로라색이 딱 죽고 내 앞에서 니가 있는데 뜨뜨 니가 아니 아니 관리실에 시체가 있었어 근데 임직이 형이 약간 오래된거 아니 나 아니라고 아니 왜냐면 나를 죽일라고 자꾸 킬각을 보더라고 임직이 임직이 말을 듣고 나니까 확실히 들었어 너 맞아 너 죽어 오케이 왜 소리야 아니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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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뜨가 나 죽일려고 계속 무빙 타고 있었어 임직이 말대로라면 니가 죽어야 맞아 죽어 밀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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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아니면 감투도 죽여 오케이 아니면 감투도 죽일게 오케이 아니면 감투도 죽일게 이거 어 절대 아니야 죽음으로 결백 증명할게 아니 근데 이거 제대로 미션 해야되는데 아 아 아니네 스튜 죽여 스튜 죽여 스튜 죽여 스튜 맞네 으흐흐히 하핳흐흐흐흐흐흐흐흨 진짜 이 방판 끝나면 뜨뜨가 나네 저?" 한 niye 하핳 한 하지 그 나한테 뭐라고 한다 아 이거 한 명 뭐라하니까 재밌네요 예 그 사람이 임포스터건 아니건 뭐라고 하니까 좀 재밌네요 근데 해서 걸리면은 그 사람이 신뢰를 얻는게 맞지 비제도 좀 억울하게 만들어라고 찐텐을 자꾸 발휘를 해야겠어 찐텐 나오게 어 재미를 위해서 죽이는 것도 있지 그치 음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희생을 해라 아 근데 나한테 엄청 뭐라고 할 것 같아 느낌이 다들 어디 모여있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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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상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같이 껐어 원자로 아니 근데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아니 근데 이거 또삐님 마지막 요원이 뭐였지 아까 누구 의심하라 했는데 또삐님이 코트 형님 네네 제 말 한번만 들어주실래요 누구시죠? 저 지상입니다 예예 저랑 같이 가셨잖아요 끌어 네네 그때 저가 봤는데 갈색이랑 핑크랑 같이 내려갔거든요 아래로 나 나 핑크랑 안 들어갔어 지상아 나 위로 왔어 갈색이랑 핑크랑 같이 내려갔어 근데 저가 그럼 잘 봐봐 형 위로 올라갔지 근데 나랑 코트 형님이랑 같이 갔어 응 그니까 나 못 봤어? 그럼 끝났죠 코트 형님 여기서 아니 코트 형님 저거 못 봤어요? 아까 다 같이 얘기했잖아 우리 근데 지상님이 지상님이 아까 되게 멍청한 소리를 해가지고 아 죄송한데 아니 다섯 명이서 다 같이 얘기했잖아 아 오케이 나 그럼 코트 형님 걸로 찍을게 일단 나는 저 인직이를 죽이는게 맞다고 봐요 아니 왜냐면은 이거 인직이 형은 무조건 시민이었는데 우리 다섯 명 다 같이 댕겼어 아 일단 인직이 형은 무조건 시민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인직을 찍었는데 그러면은 저 빼고 그러면 이번에 박사장 아니면은 박사장 아니면 추정 그치그치 어 그게 맞지 어 그게 맞지 어 지상님 말이 맞는게 박사장 아니면 추정이야 나 또 이거 또 억울하게 생겼네 그럼 저도 사장씨 할게 일단 저도 사장님 아 왜 나를 왜 지상님이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목숨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책임 지세요 진짜 지상님이 너무 의견이 그거니까 피력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어? 어? 이거 뭐야 저 사람 찍어서 아 이거 뭐야 뭐야 아니야 나 아니라니까 나 아니라니까 나 아니라니까 나 아니라니까 나 아니라니까 어 이게 가만있어봐 이거 박사장 이거 박사장 이거 아 죄송합니다 박사장 박사장 맛 같아 아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박사장 같아 지상님은 진짜 아니거든 왜냐면 나랑 같이 다녔기 때문에 아 인직이 바보야 나 아니야 멍청아 박사장 맞다 이건 100% 박사장이다 박사장 맞아 박사장만 좀 안보여 박사장만 안보여 일단 이거 하러 가자 맞네 아 박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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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박사장 맞아 인직이 절대 아니야 추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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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얘기 좀 들어줘 추정님 이거 박사장이에요 왜냐면 인직이랑 나랑 같이 있었어 박사장이야 무조건 박사장이야 아니 추정님 나랑 같이 생겼잖아 박사장 맞아 박사장 맞아요 박사장 맞아요 박사장 찍으세요 박사장 맞습니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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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장 맞아 박사장 잘가 조용히 해 아니 투표를 왜 음 잘가시구요 와 이거 진짜 잘가세요 왜 늦겠어 그렇지 근데 여러분은 저 모르고 코드 노출했어요 아 괜찮아 플레이 어게인 누르면 돼요 플레이 어게인 누르면 돼요 네 아 근데 박사장님 진짜 더럽게 못하네 박창 났네 박창 났어 아 이거 박창 났네 아니 코트 형님이 의심했잖아요 아 왜냐면은 지상님 지상님 얘기는 내가 솔직히 아 끄겠습니다 제대로 박창나버리네 아니 내가 솔직히 지상님 얘기를 내가 신임할 수 없었던 게 아까 병신 짓을 존나 했잖아 추정님 맞다 그랬는데 자꾸 나 몰아가면서 근데 이제 정신 차린 거야 지상님이 이게 무조건 맞지 그래서 박사장이 맞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어차피 맞아 결론 가론적으로는 맞기 때문에 지상님 얘기는 좀 신임 있다 신임 할 수 있다 어 신뢰가 간다 이거지 음 오케이 아 나도 좀 인포 좀 줬으면 좋겠네 인포를 너무 안 주네 응? 된거 맞지? 어? 뭐야? 테이크 브레이크? 어? 자 일단 저는 광장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CCTV실인 것 같은데 어디죠? 아니야 아니야 시체일치 동선 듣고 얘기합시다 우리 어때요 자 일단 박사장 아니에요 박사장씨는 저랑 옆에 있었고 박사장 절대 아니에요 빨초민은 아닙니다 애초에 빨초민은 아니구요 빨초민은 아니구요 빨초민이 아니라고요 일단은 그러면은 빨초민이 아니라고 저는 광장에 저 혼자 나울러 있었습니다 예 오케이 확인 네 확인 나가다니면서 하다가 광장에 나울러 있어 어디서 발견된거에요? 그 뮤지님은 혹시 어디 계셨죠? 저 그 오른쪽 그 어? 찍을게요 어 그 뮤지님 잘가세요 뮤지님 맞아 아니 왜냐면 어 그 어그 계속 그랬어 예 알겠어 찐템 부리지 마세요 예 예 아직 사라지 않았습니다 조용 누가 벤드 타고 가서 또필 주신거에요 왜냐면은 자자자 아니 나 눈가루야씨 네네 어디계시죠? 저요? 동선과 서점에 왼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시스템이 좀 갈려다가 전기 꺼졌잖아요 전기 꺼졌잖아요 전기 꺼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오른쪽으로 돌았어요 예 아 근데 눈가루 형님도 의심되네 말투가 야 일단은 아니 그니까 사실은 말한거 뿐이야 야 일단 신체 위치는 전기실인데 벤트 구멍에서 뒤졌습니다 벤트 구멍에서 벤트 구멍? 눈가루야 눈가루 의무실에서 나왔어 벤트 구멍? 자 일단 시민분들 어버버하지 말아주세요 어버버하는 순간 찍혀요 바로 밀려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뮤지님 누르겠습니다 하하하하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러면 이해하기 전에 먼저 말했잖아요 전기실 문이 다쳤는데 오 말 잘한다 오케 아니다 오케이 확인 오케이 확인 나 마지막에 전기실에서 전기실에서 마지막에 나 두 명은 나오는 거 봤는데 맞아요 아 아니요 내가 말씀드릴께요 뜨뜻씨 네 눈가루 의무실에서 나오는거 봤어 아! 전기실 저 지상입니다 의무실에서 아니 전기실에서 오른쪽 나갔는데 어떻게 식당으로 오셨죠? 의무실 쪽에서 아니 무슨소리 하지 눈가루미 안녕히 가세요 눈가루 안녕히 가세요 눈가루 안녕히 가세요 맞아맞아 안녕히 가세요 지상님이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지상님 말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는 바보같은 소리 했는데 나머지 왜 이렇게 못해 어 이게 정신 차렸어 지상님 오케이 좋아 아니 문가루님이 나랑 같이 전기실 나왔는데 내가 2명 죽였어 나머지 뭐해 이게 웃기네 진짜 뭐야 맞아? 거봐 와 셀프 복합이네 나는 자 오케이 다음판 다음판은 바로 스탠네뮤진 죽일거에요 왜냐 맘에 안들어요 일단 맘에 안들구요 예 바로 죽여야 되겠죠 바로 죽여야 되겠죠 자 몰리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그 말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 바로 어 바로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아 아 이렇게 하면 괜히 또 저기 하니까 예 재미가 있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아 이게 진짜 찐텐이 나오더라고 저도 솔직히 아까 할 때 좀 찐텐 살짝 나왔었거든요 좀 특히 그 몰아갔을 때 어떻게 몰아갔냐면은 안 본 거를 내가 하지도 않은 거를 봤다 그래버리니까 어이가 없더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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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직이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몇 없는 빡대가리야 그러기 때문에 어 인직이는 아니야 인직이란 나랑 지상인 아니야 인직이 나 지상 인직 나 지상은 아니야 인직 코트 지상은 아니고 인직 코트 지상 아니야 흠흠 박사장? 와 누가 죽었어 누구야 누구야 누가 죽었어 어 어 흰색 뜨뜨형 죽었는데 일단 나랑 스트랑 지상님 아니야 너랑 너랑 나도 아니야 너랑 나도 아니야 너랑 나도 아니야 저 원자로에서 미션하고 CCTV실 앞쪽에 미션하고 있는데 제가 원자로 갈 때까지만 해도 살아있었어요 뜨뜨님이 그럼 뮤지님이 죽인 거네요 코트님 저한테 물어봅하세요 이 족구에 거봐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어쩔 수 없죠 추정님은 뭐했어? 추정님 있었어 근데? 저.. 저도 내려가는 거 너무 보시지 않아서 나요? 만나지 않아 나? 어 저 새로운 작전 같은데 추정님 박사장 추정뮤진 박사장 추정뮤진 박사장 추정뮤진 중에 한 명인 거 같은데 맞아 맞아 아니 근데 나는 애초에 코트 형님이랑 오른쪽에서 봤어 그.. 총소년대서 모르겠어요 근데 코트 형님 자 우리끼리 지금 시민들끼리 얘기 한번 해봅시다 네 시민들끼리 스트랑 스트랑 저랑 지상님이랑 얘기합시다 저도 저도요 안겨주자고 박사장님 일단 빠져보세요 박사장님 일단 의심이 안 가요 일단 일단 저도 시민이라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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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뮤지 뮤지님도 아닌 거 같은 게 응 분명히 계속 같이 일단 뮤지님이 아닌 거 같은데 뮤지님이 일단 화가 났어 그래서 일단 아닌 거 같고 아니 뿔이 많이 났어 뿔이 많이 났어 추정님 아니면 박사장 뿔이 많이 났어 아니 근데 애초에 코트 형님 나 오른쪽에서 같이 있었잖아 어 같이 있었어 CCTV 씨를 앞에 있었다면 그럼 추정님밖에 없잖아 그럼 추정님 맞네 팩트네 오케이 갈겨 밀어 갈겨 갈겨 투표 갈겨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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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버려 밀어 갈겨 갈겨 지상 빨리 갈겨 지상 빨리 갈겨 지상 빨리 갈겨 그렇지 밀어 밀어 이거 아니면 한 명씩 죽여보면 되잖아 왜 왜 죽여봐요 아니 죽여보면서 알 수 있는 거지 밀어 밀어 쯽스메타로 가 러시아 블레테 우리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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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아니면 박사장 아니면 저기 뭐야 미주님이야 인정 왜 또 정이 아아아아아아 나이스 우우문 헌답이야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이게 맞지 아니 뭐 중세시대도 아니고 이거 뭐 이단자 밀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니 그게 맞아 아니 이게 제일 좋아 이게 제일 깔끔해 아 여러분들 풀방이래요 풀방 강태스 강태스 아 들어와 들어와 지금 들어와 강태스 아 들어와 들어와 아 근데 이거 어멍어스 맞죠 여러분들 하하하하 이거 아닌거 같은데 동선을 거의 들어보는게 없는거 같애 이거 봐 빨린 투표가 같이 걸리면 그 한 명 빼고 이미 투표가 끝난 상태에도 동선을 들어 하하하하 빨리 붙여봐요 저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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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표 다하고 마지막 그 약간 유언같이 들어 하하하하 뭐야 벌써 다섯시야? 하하하하 아 또 코홀원이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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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벤트 탄 거 아닌가? 또삐 님이? 살짝 벤트 느낌이었는데 이거 지상이가 나 죽이면 아니겠지 오케이 아니네 전기실 3명 온전 1명 웨얼 이즈옛 이거 동선부터 들어도 되나요? 웨얼 이즈옛 이거 코트님 같아요 자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아 일단은 자 일단은 제가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핑크가 벤트 타는 걸 제가 봐버렸거든요 아 네 머리들이 밀면서 밑에서 올라가는 걸 제가 똑똑히 봤어요 눈물이 많으세요 저는 왜 갑자기 몰아가요 잠깐만 근데 이거 이상하게 코트 형은 벤트 탄 거 봤다고 그러고 타요 형은 올라오는 거 봤다고 그러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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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또삐님 많이 가세요 민트 님이랑 노란색이 같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민노 민노 같이 있어 했는데 지금 눈이 뜨거운데요 오케이 코트 님 밀어 코트 님 밀어 코트 님 밀어 코트 님 밀어 아 나 나 어 그래 나 죽을 때 됐다 오케이 자 마지막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 죽을 때 됐네요 저 죽을 때 됐고요 저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 복수를 했기 때문이고요 예 저 일단 제가 사살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니면 또삐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 민트 님 밀어라 왜 저 벤트가 나왔어요 뭐라고 자 저 아니고요 일단 죽이고 시작하세요 아니요 뭐 진짜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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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들 한판만 쉬고 싶다 나 아니 너무 너무 극후반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솔직히 존나 힘들어 어 쌈페한테 패야 돼 이거 인정? 어 아 나 솔직히 쉬고 싶었어 나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아 에 씻고 안 걸고 빌게요 그러면서 미션까지 하겠습니다 인정? 인정 왜냐면 이게 미성년자분들이 많이 보시네 원래 보라할때는 담배표로 한 2-300명 밖에 안 나가거든 가슴 어 어 지금 어디입니까 지성아 어 왜 죽였어 차유다 이거 아하하하 아하핳하핳하핳하핳 추정님 저랑 계속 붙어있어 초록, 연두, 핑크 나랑 붙어있었거든? 맞아요 맞아요 저 타연님은 왜? 나 셋이 붙어있는 거다 봤어 자 행님들 진짜 봐본 게 뭐냐면 얘네들은 전판 상황을 이해를 못해 또삐이가 아까 그거 타고 올라왔단 말이야 내가 본 게 맞네 근데 타연님은 셋인가 둘이 있던데 나 봤는데 타연님은 그 관리실에서부터 저랑 같이 있었어요 거기 누가 문을 닫아가지고 추정님이랑 타연님이랑 저랑 셋이 같이 있었어요 이거 그러면 아 추정 타요 아니면 뭔데 이거 내가 의무실 앞에 계속 있었거든 의무실 누가 벤트 타서 나오나 안 나오나 근데 CCTV 불 꺼져서 딱 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 미션하고 딱 들어갔는데 타요 형이 바로 누른 거거든 이거 와가지고 위에서 두 명 와가지고 둘이 같이 벤트 타서 의무실에서 올라왔을 수도 있어 주지야 이거 사장이랑 그럼 진토피님이야 아 아니네 진토피님이 아니라 초록, 연두, 핑크 그렇게 넷 같이 있었는데 그럼 이런 사장이지 일단은 나 아니야 나는 관리... 나는 나는... 저 계속 타요님이랑 같이? 나 밀어 밀어 아니 밀어가 아니라 그만 밀어 그만 밀어봐 아까 코트님이 유언으로 또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거는 그냥 밀라고 한 거잖아 아니야 또삐야 또삐 벤트 탔다고 한 사람 누구야? 또삐야 또삐 타요 형 여자? 또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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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님이 지금 또삐님 벤트 탔다고 그랬어 또삐님 또삐님 아니야 아니야 벤트 탄 적 없어요 진짜로 저 그냥... 아니 저는 인포여도 벤트 안 타요 근데 이거 사장이야 뭐야 이걸 나를 간다고? 저 진짜 아닌데? 나 아니야 나 같이 숫잖아 나 진짜 아닌데? 아니야 사장이야 이거를 모른다고? 하수구 청소라 해줘 저봐 맞잖아 뭐야 너 진짜 이쁘야 내 말 맞잖아 또삐 맞다고 제 말에 다들 신뢰를 하겠죠 이제? 다음판부터 씨발 인포 걸려가지고 싹 다 죽여버리고 싶다 일단 자매부터 죽이고 시작할게요 저는 단판에 만약에 제가 인포잖아요? 바로 자매부터 죽이고 시작합니다 예 씨발 인포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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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타요형이야 진짜 타요형 찍으면 돼 타요형 타요형 찍으면 돼 찍어 아 타요형 찍으면 돼 진짜로 어? 형 찍으라고 타요형 형만 형이 형? 타요형 찍어 진짜로 하하하하하하 이 새끼 아주 아 지금 사장아 왜 그래? 아 형 왜 그래 진짜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진또삐님 맞다고 아 콧대형님 아 콧대형님 아 콧대형님 아니 내 말 맞잖아 아니 아 지금 반단이 안 돼 이제 저 지금 5시 10분이라 막판 하시죠 막판 오케이 막판 합시다 벌써 5시 올려라 아 아 벌써 5시 올려라 아 형님 웃긴게 내가 의심했는데 왜 또비를 모는 거야 갑자기 아니 또비님이 타는 걸 봤대니까 나는 타는 걸 봤어 전기실에서 문 닫고 갔는데 꽉 찼대 전기실에서 문 닫고 갔는데 가면 광태해줘 아냐아냐 강태했어 강태했어 꽃도 어디서 보셨어요? 저 님 아까 그 타고 올라오는 걸 봤어요 님 머리를 봤어요 그 거기에서 저 안올려봤어요 근데 아이 봤대니까 봤어 봤어 등장이여 막판 야물딱치게 아 그건 그건 신기 바팡 가자 바팡 가자 그러네 아 이게 크로운 존나 걸리네 아 씨발 어렵다 안해 아 씨발 어렵다 안해 한 번 더 해보자 아 씨발 어디서 야 가운데 중간이요 중간 중간 이거 직당? 직당 탁자 있는데 예 자 일단 저 노란색인데 오른쪽에 왼쪽이에요? 오른쪽에 저 그게 뭔 말이에요? 직당 기준 알리실 알리실 쪽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었는데 거기에 거기에 있던 한명 중에 죽여버린 것 같은데 직당 사유형은 아니야 사유형은 시시해보고 있었어 일단 코트님도 아니구요 연두민트 왼쪽으로 오다가 웨스트형 다시 오른쪽으로 유턴했어요 저요? 보통 인증이 많이 많으면 보통 인증이 없으면 아니 아니 저요? 저요 하고 안말도 안하네 바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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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갔다가 아래로 데려온거 너무 어버버그랬어 어 어 스채야 운거 같아 사유형 들어봐 야 사장아 너 스채형이랑 같이 있었잖아 근데 왜 스채형 다시 오른쪽으로 간거야 나 cctv 중간에 안봐가지고 나 몰라 나는 형 cctv 보고있어서 난 불 꺼져서 불 꺼지러 왔지 혹시 이런건 아닐까? 박사장과 김인직이 둘 다 그렇 맞네 아 아 그 야 똑똑하다 역시 역시 뚝뚝 똑똑하네 역시 뚝뚝 똑똑해 오케이 감스트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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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김인직 밀고 김인직 밀어 임포스터면 감스트 임포스터면 박사장까지 밀어 그냥 어 오케이 좋아 좋아 결과를 한번 보자고 그렇지 박사장 밀어 박사장 밀어 여기 일로와서 벤드 타 내일 또 그 틀몽어스라 그래가지고 그 최군이랑 저랑 체이 누나랑 또 만만형님이랑 이렇게 하거든요 오케이 제일 어려운 미션이네 이게 박사장을 미는게 맞아 이거는 둘이 짜취했네 자 참고 이동해서 보호막 제어실로 갈게요 5시 방향 자 박사장씨 안녕하세요 잘가고 수고하시고 들어가시고 자 들어가시고 막판 깔끔하네요 아니 박사장 임포스 몇번 하는거냐 아 존나 이번 너무 박창났어 너무 박창났어 아니 그 자진신고를 왜 더럽게 못하네 아니 이거 신고했으면 안 되지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재밌게 했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로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에 봐요 바이 바위 바위 바이 바위 사은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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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